학교 전중 여기 채팅 안 올라가요 그거 좀 걸릴게요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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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려고 했어? 아 오늘 못 만났어요 미스 유 아 땡큐 휴지, 휴지 옆에 있는데 저 씻으러 가면 돼요? 네 씻어야 돼요 씻고 올게요 안 피곤하... 네 안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저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다 알아요 식사 아직 안 했어요 여기 지금 밤 12시 27분 햄버거 솔직히 근데 지금 밥 안 먹고 싶어요 투어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공연인데 행복하죠 I love you Thank you You made tonight amazing 아 땡큐 얼른 씻고 자야겠다 아니요 그렇긴 해요 햄버거 맛없냐고요? 아니요 햄버거가 왜 맛없어요? 아 아쉽는데 몰라요 저는 약간 공연 끝나고 뭐가 안 들어가요 보고 싶다고요? 나도 나도 보고 싶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 아니면 엠밭페 메시 아니면 엠밭페 아 I don't know I don't know 피곤하냐고요? 피곤... 조금 한데 피곤은 조금 한데 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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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만 해요 You're... You're funny 아 땡큐 상우 made in me Oh sorry Love you Thank you Love you 미국 날씨 어떠냐고요? 아 여기는 달라스인가 여기가 여기는 조금 시원해요 상우 you're so 어... 못 읽었다 뒤에 You're welcome Yeah you're welcome You're so cute bro Me? I'm not cute You're so sweet Yeah I'm so sweet 재밌었어요 엄청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 타일러스 엄청 재밌었어요 You're so... You're so... And... 아... How are you, Q? I'm not 요즘 뭐하냐고요? 요즘 투어하고 있어요 요즘 투어하면서 가사도 쓰고 있고 약간... 네 비행기에서 가사 진짜 잘 나와요 뭐... 아까 뭐 있었는데 소풍 가는 날 기다리는 상우 같다 이게 뭔 말이지? Can you make a heart? 아 yeah of course 다이스키 다이스키 음... 음... 몰라요. 미안해요. 피곤해서 이렇게 템션 넘치는 거예요? 아니요. 피곤해서 템션 넘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처진 모습 안 보이려고 딱 하는 거예요. 시차적응 없대? 시차적응이요? 저 시차적응 진짜 잘해요. 빨리 만나자고요. 감사합니다. 언제 뉴욕 다시 돌아가냐고? 나도 몰라요. 근데 가고 싶어요. 근데 뉴욕 간 적 없는데? 뉴저지였어요. 뉴저지. NJ. I miss you. Thank you. I miss you too. 영어 많이 늘었다. 뭐 아니요. 엄청 쉬운 것만 읽고 있어요. 막 I miss you. 그런 것만. I miss you. 아..땡큐 브라질에 다시 돌아올게요 someday 대암우 내 어깨? 내 어깨 왜 내 어깨 안 멋있는데 오늘 몇 시에 잘까냐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놀리는 거죠 어깨 내 어깨 안 멋있는데 아니 나 솔직히 조금 억울해요 나는 제가 어깨운동 하는데 어깨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잘 안되네 좀만 좀만 더 기다려줘요 알았죠? 좀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딱 그러면은 막 이따만한 어깨는 아니어도 어깨 아니 이따만한 어깨 만들어였게 그 팔찌 아 이거 이거 투어 돌면서 그 팬분들이 다 줬는데 춤출 때 춤출 때 암부 안 안 안 춤출때 이제 안 탈출하는 친구들로 안 탈출하는 친구들로 꼈어요 너 감기 걸렸니? 아니요 안걸렸어요 ok 숙소요 저는 에어컨 틀었는데 JM이 춥다고 껴어요 노래 추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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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전 그러게요 이거 끝나고 생각나면 위버스에 올려볼게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칭찬 많이 해줘요? 막 위버스 같은데 보면 요즘 칭찬이 많던데? 이렇게 칭찬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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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치만머리에 가장 좋아하는 칭찬이 많아요? 칭찬 mathematical 향은 칭찬이와 Umu tehy고 VEI는utacja 리액션에 응원해 보세요 제 좋아하는 음식은요? 저는 제 좋아하는 음식은요? 아 그냥 프로틴 버스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제 좋아하는 음식은요? 국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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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좋아하는 음식은요? 권우 아니면 지민? 추지민? 아니면 지민? 국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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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코 포즈가 뭐예요? 강아지 코? 이건가? 이건? 이거는 광대인데? 강아지 코가 어떻게 생겼지? 강아지 콧구멍 두개잖아 이건 대식 코고 강아지 코 뭔데? 이건가? 이거요? 이건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맞아? 이거요? 이거 강아지 코요? 아 이거요? 아 됐어요? 캡처했어? 아니 캡처했어? 했어? 오케이 이거 아니야? 아까 이거라며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뭔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가 영어를 좀 더 해볼게요 Come to Miami again 언젠가는 가겠습니다 사실 약간 사실 약간 뭔가 뭔가 늦었긴 했는데 유.. 유학 같은 거를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약간 어릴 때 이제 저랑 제일 친한 친한 친구가 약간 유학을 갔다 왔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보십니까 저 약간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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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고 싶어요 아 favorite movie favorite movie favorite movie my favorite movie 요즘 뮤비는 아닌데 한국 드라마 드라마 이름은 뭐였지? 요즘에 하는 건데 김지원님이랑 김수연님 하시는 드라마 있는데 그거 뭐지? 눈물의 여왕 맞아요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그거 여기 와서 보고 있어요 여기 와서 보고 있어요 진짜 두 분 다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이번에 비행기에서 보는데 넷플릭스로 오프라인 다운받아서 보는데 두 분 다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애교짜리요? 뭐요? 김지원님 애교짜리요? 그 산 마이 웨이 그거요? 아들 한 마이 웨이 몇 명임? 한 마이 웨이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도 놀랍다 야, 난 28년이 됐어 야, 왜? 불렀어? 에휴 형님 할까? 할까? 그래, 뭐 말하면 재미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너무 미안해 나 못한다 나 못한다 내가 왜 말을 꺼냈을까 그 사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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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교 찍으려고 녹화까지 하고 있었어요 애교 찍으려고? 그러면 그걸 또 어디에 나르려고 하신 거네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왜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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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안해요 진짜 고마워요 와줘가지고 저도 조금만 더 하다가 가볼게요 개인 소장? 오케이 개인 소장 약속할 수 있어요? 개인 소장 약속할 수 있어요? 네, 네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하는 것도 그랬다 오케이 잠깐 대사 내가... 아, 맞아 내가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그것도 한 번씩 내가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그냥 이쁘게 태어난 건데 이거였다 오케이 여기 앞에 올리브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내가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내가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그냥 이쁜게 태어난 건데 우리 집중이 죄수 없지 우리 집중이 Vere수 없지 우리 집중은 파이밍 Zac이가 생겨냈고 우리 집중은 우동 안에서 우리집중이 하나 우리 집중이 돼 네 미안해요 네 진짜 미안해요 I'm sorry guys That was my mistake I know Sorry No, no, no Stop, stop Stop That was my mistake Yeah, big Big problem Yeah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여러분 지금 34분인데 한 40분쯤에 저는 가볼게요 나는 너보다 한 살 위야 아니요 벌써가 아니라 지금 좀 있으면 새벽 1시에요 can you say 사양 사양 we love you thank you you have the most beautiful smile thank you 여러분들이 제 웃음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쌍웅 can you give us so what is so 쑤 이거예요? 쑤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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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at is going on? I don't know can you be my 여보세우? without 세우 I don't know 여보세요 여보세요 빌드업이요? 여기 온 뒤로는 안 못 봤어요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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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ve cat ears it up cat ears 이게, 이게 cat ears이었나?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gonna or be a new song yeah i know but that is hide behind secret that it is secret that is secret that is secret good is english thank you see you soon okay goodbye thank you oh my this guy what this guy is uh this guy is secret yeah got it okay you got it what is the secret ah oh oh secret is secret yeah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40분 됐어요 40분 됐는데 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귀신이요 귀신 만난 적 있죠 제 친구예요 네 굿바이